1. 무광 무광이에요 이게? 네, 일부러 이제 개조하려고 제가 이번에 이거 자고 오랜만에 했거든요 손에 너무 많이 묻은거에요 지문자국이 근데 제가 이번에 헤이즈를 하면서 지문이 많이 묻었는데 무광을 하니까 티가 안나는거에요 그거 있은뒤로 개조할때도 사고 많이 치니까 따진거 원래 작업할때 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으니까 이게 나 옛날엔 그러지않았거든요 이게 마음이 점점 급해지 마쳤어요 마음이 급하다 했고 나 너무 오랜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하신던데요 오우